안녕하세요. 저는 보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요즘에 좀 아파서 영상 많이 안 찍었어요. 오늘은 조금 괜찮아서 우리도 계속 중국어 몇 개의 문장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. 니 칸 저 반 니 칸 저 반 알아서 하세요. 알아서 해요. 니 칸 저 반 하다는 뜻이에요. 니 칸 저 반 다시 니 칸 저 반 또 한 번 니 칸 저 반 칸 저 보고 있다. 당신 보면서 하세요. 당신 알아서 하세요. 니 칸 저 반 또 한 번 니 칸 저 반 혼자 해보세요. 非常好. 니 칸 저 반 니 칸 저 반 니 칸 저 반 니 칸 저 반 수 수 수 수 아이고야 수에이 비엔 비엔 얘기할 때는 빵 아니에요 비엔 수에이 비엔 아무거나 아 친구가 당신에게 못 먹을래요? 못 마실래요? 이때는 우리 자주 수에이 비엔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해요 수에이 비엔 또 한 번 수에이 비엔 다시 수에이 비엔 수에이 비엔 수에이 비엔 맘이 때로 뭐 뭐 하세요 예를 들어 수에이 비엔 치 맘이 때로 드세요 수에이 비엔 칸 맘이 때로 보세요 수에이 비엔 수에이 비엔 맘이 때로 말 해주세요 수에이 비엔 저는 수에이 비엔 대충 먹었어요. 또 한 번 친구가 당신에게 밥 먹었어? 이때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. 또 한 번 随便 吃了 点 다시 随便 吃了 点 다시 随便 吃了 点 혼자 해보세요. 非常好 테슨 먹었어요. 随便 吃了 点 胡说 胡说 헉소리 胡说 胡 얘기할 때 입에서 발음이 많이 나오세요. 胡 胡 이 성명 胡说 수언을 얘기하다. 胡说는 거짓말이야 못 믿어 이거 증거 없는 말이야 胡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胡说 胡说 다시 胡说 상대방 얘기하는 말이 나 인정 안 해 이거 뭐야 이게 훅소리야 중국 사람들이 胡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胡说 혼자 해보세요. 非常好 胡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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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 는 열다. 뇌 조금. 샹카이 뇌. 좋게 생각하세요. 만약 친구가 너무 우려하거나 너무 슬플 때 순간과 좀 부정적이에요. 그때는 아 샹카이 뇌. 이렇게 외로 할 수 있어요. 다시 한 번. 샹카이 뇌. 또 한 번. 샹카이 뇌. 다시. 샹카이 뇌. 다시 한 번. 샹카이 뇌. 훈자이 부정. 非常好. 샹카이 뇌. 랑즈 타이디에르. 랑즈 타이디에르. 랑즈 타이디에르. 그녀에게 양부 종하세요. 랑. 르 얘기하되. 혀 이렇게 접어구. 르 내리지 마세요. 이렇게 뜬기지 마세요.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. 르. 르 진동 좀 해요. 르. 랑 도 아니고 낭 도 아니고 낭 도 아니요. 랑. 랑 랑을 양보하다는 뜻이에요. 여기서는. 랑즈 타 그녀. 이디에르 조금. 랑즈 타이디에르. 랑즈 타이디에르. 랑즈 타이디에르. 그녀에게 양부 종하세요. 랑즈 타이디에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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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기다려봐요 시에는 먼저 일단은 뜻이에요 뒤에 동사부터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먼저 보다는 뜻이 말고 좀 기다려봐요 가만히 있어요 하지마요 일단 보고 나중에 해요 또 한 번 다시 좀 기다려봐요 혼자 해보세요 어떤 일이 지금 정할 수 없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 시엔 칸 칸 이 말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요 안 사요 지금 사요 시엔 칸 칸 이제 정할 수 있어 시엔 칸 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시엔 칸 칸 칸 메이 지회 메이 없다 지회 기회 메이 지회 메이 지회 기회 없어요 메이 지회 다시 메이 지회 메이 없다 지회 기회 메이 지회 메이 지회 메이 지회 메이 지회 메이 시장 메이 시장 메이 시장 시장에 없어 메이 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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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할 때는 혀 일어나고 소리 크게 청 청 청 청 청 얘기할 때는 혀 일어나고 입술 크게 열라세요 청 청 시장 시장 메이 시장 여기서는 시장 이 장소 없는 듯이 말고 이 물건 사는 사람 없어요 메이 시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채가 잘 안 팔려요 메이 시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메이 시장 또 한 번 메이 시장 어떤 물건은 해외에서 잘 팔리는데 근데 여기서는 잘 못 팔려요 사는 사람 없어요 이때는 메이 시장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물건 메이 시장 이 물건 메이 시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메이 시장 혼자 해보세요 호호 말과 호랑이 같이 명 대충 는 뜻이에요 호랑이도 아니고 말도 아니야 이런 느낌 마마 호호 언제 써요 당신 느낌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상품 어때 음 별로야 마마 호호 이 음식 어때 에 그냥 그래 마마 호호 당신 중국어 어때 대충 얘기할 수 있어 마마 호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마 호호 혼자 해보세요 베이청 허 마마 호호 여 지 신 여 지 신 자신감을 갖다 여 지 신 여는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 자신 자신감 여 지 신 응원할 때 많이 사용해요 자기한테 응원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촛구촛구로 해야 돼 우리 촛구촛구로 생각해야 돼 여 지 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에게 여 지 신 이렇게 응원해줘야 돼요 자신감을 갖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 지 신 다시 여 지 신 또 한 번 여 지 신 하고 여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응원할 때 아 나 할 수 있니 이거 여 지 신 이렇게 응원해야 돼 아 이 일에는 성공할 수 있어 여 지 신 당연히 성공할 수 있어 아 이런 말투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다시 한 번 여 지 신 또 한 번 여 지 신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자o 공 zuo 또 한 번 자o bu dao 공 zuo 일 차기 힘들어 때는 쓸 수 있어요 자o bu dao 공 zuo 일을 못 찾아요 자o bu dao 공 zuo 다시 자o bu dao 공 zuo 일을 못 찾아요 자o bu dao 뒤에 다른 명사부터 쓸 수 있어요 안 붙었어도 괜찮아요 못 찾아요 는 뜻이에요 여친 못 찾아요 요새 못 찾아요 차키 못 찾아요 돈 못 찾아요 지갑 못 찾아요 그때도 자o bu dao 랑 같이 붙었을 수 있어요 자o bu dao 공 zuo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找不到 공 공 zuo bu leo zuo bu leo suu 받다 정신적으로 어떤 일이 받다 수 있다 받다 수 없다 그 받다 suu bu leo 여기서 leo 이거야 돼요 leo 아니에요 bu leo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앞에 동사부터 쓸 수 있어요 수 bu leo 뭐 받아요 정신적으로 뭐 받아요 뭐 참아는 뜻이에요 수 bu leo 또 한 번 수 bu leo 뭐 참아요 수 bu leo 다시 수 bu leo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마지막 leo 같이 붙었어요 수 bu leo la 아 이제 못 참았어요 수 bu leo la 더 이상 못 참아요 수 bu leo la 또 한 번 수 bu leo la 스트레스 엄청 많을 때 우리 많이 있어요 수 bu leo la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수 bu leo la 혼자 해보세요 배추어 배추어 m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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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 m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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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th man man 환기 잘 안 돼요 공기 안 좋아요 이 방에서 답답해요 마스크 쓸 때 답답해요 또 한 번 다시 얘기할 때 좀 길게 일상 얘기할 때는 좀 길게 얘기해 주세요 또 한 번 혼자 해보세요 아직 졸업하지 않았어요 아직 졸업하지 않았어요 ibilise 아직 졸업하지 않았어요 constraint 아직 졸업하지 peer 아직 졸업하지 않았어요 ser relation 잘 따라 익었어요 잘 따라 익은 사람 진작 대단해요 나중에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어 반복 좀 복수하세요 그럼 우리 다음 분 봬요 되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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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찐